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힘찬이 형 있잖아요 네 힘찬이 형이 살을 빼야 돼서 네 살 빼야 돼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다이어트를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열심히 뺄게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네요 어 입력 들어갔습니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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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언니는 정확히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준홍이 우리 젤로는 안찬이 형이 아니 이거 진짜 하라고 성기와 항문 사이 이거 가능합니까? 정력증진이요? 아니요 아 도와드려야죠 정력증진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요 마사지 중에 항문인 거잖아요 그럼요 도와드려야죠 난 방송에서 이 말 처음 써봤다 지금 성기와 항문 사이 아 제가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상 아 느낌상 어 저 그러면 이거를 안 벗게 되면 도와드려야죠 아 이거 진짜 왜 그러고 하하하하하 형 이거 저래요? 아니야 바꿔 삐에서 입으시면 되겠네 삐에서 정했어 안 했어? 미안해 하하하하 코트 같은데요 코트? 하하하하 아유 무슨 양 같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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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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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상해 야 이거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인프세요 인프세요 깐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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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프세요 사자 사자 인프세요 하하하하 하하하 사자 인프세요 이쪽인 것 같아요 일단 피로를 좀 해볼게요 세게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치질을 줬다 하하하하 정주씨 여기와 여기 사이가 아니 저기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바지가 되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뒤져주실 수 있어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자 하하하하 아퍼 너무 아파 하하하 하하하 아파서 우울하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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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열어놓으세요 마사지 받을 때 앞으로 누워본 적이 없는데 네네 우리한테 다이어트 도와드려야죠 하하하하 아 왜요 아 건들지 마 아 왜요 아 죄송하면 시원해요 여기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오늘 숨어도 숨어는 얼굴로 가르셔야 돼요 하하하하 왜요 숨어 없습니까 왜요 왜 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니요 왜그래 하하하하 왜그래 왜그래 우리 형 우리 형 다이어트 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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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거기가 있었어요 넣어봐 잠깐만 넣어봐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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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넣어봐 아 잠깐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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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전 한 번 할래요? 다 우정히 느껴져요 우리 아까 장보가 왔잖아요 그래서 웃음 참기 어때요? 어때? 이거 다이어트 누르면 그냥 바로 웃음이 그거 참는거지 오우 우승참기? 우승참기 전 부전입니다 다른거 하자 입 꾹 다물고 있겠네 다이어트로 하자 다이어트로 하자 다이어트에서 가장 팀전 많이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? 그러면 원래 팀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 원래 팀으로 일단 힘 촬영 참고 네가 참으면 되잖아 하하하하 할 수 있겠어? 나 그럼 연습할게 하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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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무디게 해줄게 내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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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왜 못 참아 너 해봐 너 너 하하하하 대형아 너 가야겠다 얘 안 돼 대형아 너 가자 바로 가자 가자 대형아 너 가자 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가요 하하하하 자 일어나 자 준비 준비 시작 시작 시작! 시작! 이건 참은거잖아 제가 진짜 참은거죠 아니 아니요 참은거죠 이건 좀 참은거요 2초 참았잖아 임채룡이 2초 참으면 인정해줄게 넌 이미 끝났잖아 오케이 아 진짜 참은거죠 2초 형 2초만 참아 해주세요 2초만 참아 2초만 고기는 아니야 2초만 참자 약간 중간의 고통같은 느낌 2초 형 2초만 참아 진짜 누워 누워 자 시작 우리의 운동 시작 우리의 운동 우리의 운동 우리의 운동 우리의 운동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왜 야 야 야 야 시작 야 야 뭐하자 좋아 이엘 감사합니다.